바람을 보셔야 해요 죽바람이네요 두 번째 방패 가운데 흰 어디 보시면 보이시죠? 두 번째 방패 오른쪽 끝 두 번째 방패 가운데 여기 너무 왼쪽 가면 오비나 버리시니까 우측은 뭐예요? 막창 아니야? 우측은 막창 우측은 해저드예요 오비 해저드 계단에 달려놔 왜 오른쪽으로 꼽게? 벌써 망가짐 있어 맛바람 좀 분다 왼쪽 보고 칠까? 왼쪽 보고 페이드 그냥 페이드 친다고 하고 갑자기 보고 치면 되겠네 아니 왼쪽 이빨이 보고 페이드 친다고 해놓고 잘 갔네 오 그렇지 기가 막히네 오 막창 안 났어? 자 최프로는 어디 보고 쳐? 왼쪽 보고 훅 오른쪽 왼쪽 눈 GUI 괜찮아 보인다 어 좋은데요 헬프로가 시끄럽게 해서 인가요?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좀 유튜버잖아 7,000m 7,000m 늦었어요 빨리 쳐야돼요 어떻게 쳐요 이거? 자 아주 좁네요 아주 좁아 아이피디자고 그냥 보고 치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약간 우측보고 저는 들어오칠게요 네 상 안으로 잘 건들어줘야 된다고 여기 팔로우 해주세요 오 나 붙었어 어 피에 붙었다고? 아니 피에 붙었어 Kennedy 페이디 저 해결 산 시기 왕 슬라이세네 에 슬라이스 오, 나이스 바운드! 약간 크다! 맞바람인데도 그러네? 자, 갑니다잉! 페이드 친다고 해놓고 해제도 빠졌어! 자, 136m에 약간 맞바람인데 그린이 좀 잘 튀고 백핀! 그래서 최강으로! 공이 낮은 내리막이니까 왼쪽 좀 보고! 내리막에서는 테이크백을 길게 하면 안 돼요! 바로! 바로 가파르게 들어서 바로 턴턴! 페이드가 너무 살짝 걸렸다! 오이! 좋아! 그만! 아, 넘어갔어! 조금 컸다! 아이, 크다! 7번 쳤는다! 잘 친 거예요, 지금? 만족스러운데 약간 그린이 좀 튀는 그린이라 맞아요! 그러면 좀 짧게 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37m에서 7번 쳤어! 거리가 는 거죠! 맞바람인데! 역시 골트레칭해서 그런 거예요! 아, 골트레칭! 골트레칭을 하니까! 네! 코어를 잘 써서! 거리가 늘었구나! 코어를 잘 써서 거리가 늘었어요! 연습을 안 했는데도! 와, 역시!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저도 이번 주에 갈게요, 저도! 제가 이제 캐디피 내야 되고요! 아, 캐디피도 내셔야 되고요? 그릴 집은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아직 안 끝났어요? 와, 배경이 진짜 멋있다! 아, 그래? 모델은 별론데! 짠! 감사합니다! 커서 맥주 들고 쉬고 있네, 지금! 아, 아까워! 짧잖아! 이게 뭐야! 자, 타이거 두즈! 두꺼워! 괜찮은데? 오, 근데 괜찮네? 또, 흐려온다, 또! 오오! 박수, 박수! 나이스! 쉬운데? 진짜 귀찮아! 오, 나이스! 네! 그럼, 나도 한번 쳐볼까? 자, 여기서 샌드 쳐야 돼요? A 쳐야 돼요? 샌드! 샌드? 왜? 내리막 살짝 있어가지고 어디가 내리막이야? 응, 진짜! 아니다! 오르막인데? 그래서 지금 뭐예요? 들고 계시는 거는? 자, 이거는 56도고 56도요? 공간까지 걸어보니까 여덟 발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오르막인데 구를 때가 짧으니까 56도로 갈게요 네 자, 가세요 갈게요 잘 쳐야 되는데? 어? 너무 크다 아, 그래도, 그래도 오르막 계산해가지고 좀 그렇죠, 샌드웨지로 56도로 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거리는 딱 맞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웨지가 좋아 갑자기 아, 테일러메일을 테일러메일을 약간은 사실 약간 두껍게 맞았는데 네 자, 지금 둘이 박빙이죠 네 이걸 넣어야 되네 어, 퍼터로 하시네 자, 신중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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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과연 고프로님 어딨어요? 공? 제가 홀아웃을 했습니다 아, 그래? 네 빠르네 막 타는 거야? 아, 고프로야? 고프로 액션캠이야 액션캠이라고 그러자 왜 마크했어? 홀아웃 안 해? 아, 홀아웃 탈까? 네 고프로님 자 타이거우주 선수 타이거우주 선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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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네 자, 지금 버킹합니다 우리가 야아 이제 가깠어 아, 둘이 둘이 동점이네요 동점이요? 그럼 어떻게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배나 동점이네요 코팅내기 한번 해 아, 둘째 맞구나 하하하하 자아 오른쪽 안쪽도 수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프로도 역시 실수를 하는군요 저 정도는 실수라고 힘든 제거 당연한 뭐?